앉아서 앉는데도 땀나는데요. 운동 되겠네. 그런데 왜 앉아서 만 하세요? 서서 안 하시고? 어머님들이. 허리가 아프겠지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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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무릎이 아프셔서 앉아서 서서 안 하시고 그냥 앉아서 다 무릎을. 무릎에 좋은 운동 한 번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관절을 뻗었을 때에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여길 훈련을 해야 돼. 이렇게 뒤쪽으로 나한테 잡아든 게 이런 식으로 쭉. 그럼 무릎에 힘이 들어가. 여기 힘이 들어간 날이에요. 그렇죠. 무릎에 힘을 들어가는 운동을 앉아 있을 때라도 이야기하면서 수시로 다른 사람 떠들릴 때 나는 혼자 속으로 이렇게.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풀어주고. 어머님 잘 하신다. 다시 한 번 뒤로 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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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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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옳지 풀어주고. 무릎 관절이 있는 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안전하죠. 서서 하다가 넘어지면서 2차적으로 어떤 골절이 온다든지 그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앉아서 해 주는 게 좋아. 아 앉아서요. 네. 날씨도 조금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차를 이쪽으로 배달을 해드릴게요 싸고 차를 밖에서 다녀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별다방 타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차 가은이가 준비해드릴게요 나 거기 왕진다방 좀 준비해 나 침 놓고 있을 테니까 오케이 이따 다 타면 가지고 와 오케이 어머니 차가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침 좀 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시원하세요 어머니 네 신봉마을 어르신들 앞으로도 쭉 건강하세요